한국국토정보공사 맹렬한 세부의 전부에서 우리의 대우는 택배해 원수들 아직도 바락을 한다 그러나 조정은 물렸다 고악한 원수의 우리들을 우리는 용서치 않으리 해금을 사리에 가기 시댈이 우리 칫자의 덤번들아 맹렬한 세부의 전부에서 우리의 대우는 택배해 우리의 대우는 택배해 오늘의 택배해 오늘의 대우는 택배해 우리의 앞에는 이란 성인여 나라 제한 성인여 해글든 사리에 어디시리 우리 칫자의 덤번들아 내 이란 성인여 우리의 대우는 택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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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추억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면 천하의 그날 예천우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낙동강을 넘으며 돈치를 무리던 그때 그날처럼 잊을 수 없는 생나른 사진 한 장 두 장 던질 때면 빈터에서 첫 삶을 뜯어 천우들이 나를 보네 그때 이를 우리가 너희 잊으랴 그때 이를 우리가 너희 잊으랴 고리띠를 졸며 창년란을 부르던 그때 그날 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월은 물론 젊은 시절에 그 모습은 변했어도 영원히 바르는 바르는 마음 청춘으로 남아있네네 그때처럼 영원히 우릴 살리라 그때처럼 영원히 우릴 살리라 그때 나는 그 맹세 심장으로 지키던 그때 그날처럼 그때처럼 영원히 우릴 살리라 그때처럼 영원히 우릴 살리라 그때 그날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